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올림픽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이 나와서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딱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Why are we propping up the cruel communist regime?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들러리를 서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세게 얘기를 하면서요. 선수들도 이거 선수들이 노력한 거를 생각하면 안 갈 수는 없는데 정말 외교적 보이콧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올림픽을 하는데 미국이 가서 PR 스턴트, PR prop, 소도구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뭐를 설명을 잘 했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이나 WHO가 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미국이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들러리를 서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베이징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감시를 받는 도시가 되어 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무엇이든 다 트랙을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전 세계에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것을 미국 방송이 중계를 해주면서 그렇게 들러리를 서야 되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 보스트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China Harvest China가 중국이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다 감시를 하고 추수를 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온갖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수집이 300가지의 중국 정부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를 다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국이 엄청난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모아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페이오 장관은 그 얘기합니다. 틱톡 생각해봐라. 틱톡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중국이 가져갔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틱톡을 못 쓰게 했죠. 데이터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감시 사회인데 왜 이런 중국에 가서 중국 올림픽에 미국이 들러리를 사면서 PR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교적 보이콧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인권유린을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올림픽이다. 아주 일침을 가하면서요. 우한 랩에 대해서 중국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세계는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외교적 보이콧만 한다고 이게 충분한가?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은 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전 세계 미디어 생중계되는데 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중국은 Great Democracy다.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자랑을 할 것이고 얼마나 훌륭한 국가인가? 이걸 자랑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들러리를 왜 미국이 사줘야 되느냐.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적인 보이콧만 하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선수들도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말 폼페이오 장관 생각에는 외교적 보이콧? 이거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반중 기수였던 폼페이오 장관의 일갈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포브즈 아시죠? 포브즈 미디어 그룹 회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티브 포브즈 같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TV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행정부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중앙일보 회장이나 동아일보 회장이나 이런 오너가 TV에 나와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티브 포브즈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행정부 잘못하고 있는 일을 정말 저렇게까지 말을 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번에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규제 전쟁, 이것은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전쟁이다. 바이든은 지금 American capitalism, 미국의 자본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바이든이 이때까지 임명한 사람들 봐라. 임명한 사람들을 쫙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radical, 급진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을 뽑아놓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게 스티브 포브즈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디어 언론사 회장이 나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위험한 플랜. 경제 자체를 트랜스폰,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위험한 플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놀라면서도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약간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갤럽에서 작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볼 때 캐피탈리즘이 좋으냐 소셜리즘이 좋으냐.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favorable, 호의적이다 라고 했을 때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호의적이다 라고 한 사람이 60%. 소셜리즘의 호의적이다 라고 한 사람이 너무 놀랍게도 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38%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스티브 포브스가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민주당이 들어서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를 마던 소셜리즘으로 바꾸고 있다. 현대적인 사회주의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던 소셜리즘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보다 더 좋아한다. 하지만 60%밖에 안 되고 38%가 소셜리즘을 favor한다. 이렇게 나온 게 더 놀라웠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국 자본주의 사회를 마던 소셜리즘, 현대적인 사회주의 사회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비판이죠. 그러면서요. 미국인들은 바이든의 어젠다, 이것을 거절한다,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소셜리즘으로 바꾸려고 하는 민주당 어젠다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바이든은 이 경제 자체를 변화시켜서 아주 위험한 플랜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Steve Forbes on Modern Socialism이라는 게 제목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왜 멀쩡한 미국 자본주의를 Modern Socialism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또 바이든이 America's Last Policy다. 미국을 제일 나중으로 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라는 거죠. 미국의 Chamber of Commerce, 여기서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Government Knows Best Regulatory Approach. 정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식의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이 American Capitalism, 미국식 자본주의를 Modern Socialism으로 밖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지 않는다.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Chamber of Commerce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도 아주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급진적인 어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레디컬한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혀가지고 미국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것이 스티브 포브지 일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센 말을 할 수 있지 언론사 오너가 방송에 나와서 현 정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할 수 있나 저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 구독이 자기도 모르게 취소되어 있다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구독 취소 안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야 비구독자에도 추천이 돼서 더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